빨리 주문 들어온 거 빨리 미리 얘기해 줘 만두가 엄청 나가네 만두 모자랄 거 같은데? 벌써 지금 시작인데 아직 안 뜨겠는데 아무리 바빠도 수제 만두에 대한 느낌은 얘기해 줘야 돼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지? 이렇게 메뉴는 어떻게 써야 돼? 괜찮아요 제가 취한 게 있는게, 이 주면 물을 주문할 것이다 비밀은 안좋아 그러면 나머지 그만 그 한치만? 이 쇼가 없는 것 같아 이건 모래소 같은 메뉴는 백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